뭔가 상황이 뭘까? 나도 크루션 받았으면 좋겠어! 막 이런 거였는데 너무 좋아! 이런 거였네. 괜찮네요. 잘 모르겠네. 어? 좀 뽑아요. 뽑으면 내 뽑아요. 위타민 D. 좀 뽑아. 뭐야? 왜 이렇게 가벼워. 바로 2분. 진주인 줄 알았는데? 진짜? 없어. MC 준비 잘 되나가? 우승 대파이블 응. 네. 우승 대파이블 1분. 2분. 2분. 5분. 3분. 2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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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분. 1분. 1분. 2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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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분. 2분. Q. 브이로그 참 어렵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원스 화이팅 화이팅 좋아 좋아 어서오세요 다 걸렸다 27분입니다 근데 나 그거 되게 신나게 신나는 마음으로 말을 했더니 현아랑 휴가 갈래? 뭐야 갑자기 여기 따뜻해 좀 이불 속에 나왔네 도착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아입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여기 바람 야 야 짧지 않아? 오 개운 오 마이 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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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